네, 안녕하세요. 굿팡이 여러분, 헌털팡이요. 자, 여러분은 제가 이번 콘텐츠가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 요즘 동해안에서 잡히는 삼치를 잡아가지고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해안에서 삼치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맛있는 삼치를 잡아가지고 은혜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삼치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자, 여러분 오늘 콘텐츠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유명한 낚시프로 두 분이 같이 가요. 개꿀 콘텐츠. 자, 여러분 오늘은 삼치 낚시를 하러 여기 지금 배를 타러 왔습니다. 강릉 쪽으로 왔는데 오늘 삼치를 혼자 잡지 않고 잠깐, 나 이쁘게 좀 하고, 잠깐만. 안 예뻐. 자, 그리고 원래 한탄강에서만 볼 수 있는데 어, 어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셋이서 온 게 아니고 또 두 분이 더 계십니다. 다시 프로님들 두 분 모셨는데 영광입니다. 자, 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코베아 프로 선수들이에요. 코베아 프로 선수분들. 오늘 삼치가 많이 나오나요? 사실 저는 미모 프로고요. 저 오늘 바다 처음 왔습니다. 아, 진짜요? 저희랑 비싼데? 오, 도발 들어갔는데? 아, 죄송합니다. 보통 삼치를 하면은 한 몇 마리 정도 잡으시나요? 아, 많이 잡으면은 세 자리까지 나오죠. 아, 세 자리까지요? 지금 낚시를 한 몇 년 정도 하셨나요? 루어 낚시만 25년 정도. 25년이요? 자, 오늘 이제 프로님들이랑 같이 이금바로 한번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데 보트, 삼치가 좀 나옵니까? 없어요? 자, 저 보트에서 지금 삼치가 아직 안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 삼치는 루어 낚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갈치낚시 했었죠? 그것도 루어 낚시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낚시를 하는 건데요. 오늘 프로분들이 있어서 든든하고 그렇게 바다를 지금 쭉 정찰을 하고 있는데 왜 정찰을 하냐면요. 여기 이제 갈매기들이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거거를 이제 보일링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그곳에 물고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배는 만보코라고 하는데 선장님 어깨에 앵무수. 저번에 제가 해파리 잡았을 때 찾던 배거든요. 선장님이 너무 좋으시고 뭐 조항도 좋고 여러분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 포인트를 찾아서 가고 있는데 삼치도 잡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잡으면은 오픈이 다시 찌는다. 자, 여러분 이제 도착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치낚시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하면서 주변을 많이 확인해야 되고요. 주변 어떤 거를 확인할까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 캐스팅할 때 자기가 캐스팅한다고 캐스팅이라고 외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먹이고기들이 바닥 쪽에 있으니까 바닥 가라앉히고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삼치는 되게 동체시력이 빨라가지고 이걸 엄청 빨리 감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감아야 되나요? 내실 수 있는 최고수로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건가요? 아, 진짜요? 그러면 저는 옆에서 하는 거 봐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옆에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하다가 여러분 원래 프로도 실수합니다. 다 실수하시고 근데 말씀을 진짜 잘 하신 거 같아요. 낚시티비 같은데 많이 나오셨죠? 낚시티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하고 계세요? 되게 쑥스러워하시면서 얘기하시는... 잡은 거 같은데? 잡으셨어요? 잡으셨어요? 잡았다. 삼치 같은데? 잡으셨어요? 우와! 역시 프로님! 벌써 잡으셨어요, 우와! 오늘 바다 처음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와, 대박이다. 삼치다! 진짜 바다 처음이세요? 네. 역시 그래도 프로는 진짜 다릅니다. 아까 저희랑 똑같다 했잖아요. 낚시 오늘 안 하던데 이가 대박이다. 자, 이를 보시면요. 절대 물리면 안 된다고 그러고서 얘는 망치로 쳐서 기자를 먼저 시킨다고 해요. 진짜 처음이세요? 한 10년 전에 강릉동 낚시 갔다가 꽈방뭉치고요. 근데 진짜 바로 건지셨다. 아이고, 숲설어서 숨어있네. 얘는 피를 바로 빼야지 만보가 유지돼요. 아, 넣어놓고 여기서 피를 이제 빼는구나. 근데 만보꽃선생님 딸내미는 어디? 지금 돌고 앉아있어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선장님 딸내미거든요. 항상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 귀여워요. 자, 만산아. 선톱팡님한테 있네. 오, 미안해, 미안해. 선장님만 좋아합니다. 난난나 한번 하고 나나나나나나 어군의 자체는 삼체가 지금 사이즈가 좀 커요. 아, 지금 다들 하고 계시는데 어부님이 제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일 뭔가 효율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부님 혹시 이번에 실패하시면 저 한번 던져봐야 될까요? 아, 좋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패스팅! 어때요? 어우, 멋있어요. 근데 왜 영혼 없는 거 아니에요? 패스팅! 어휴, 어휴. 저 따라해야 돼요. 똑같아, 똑같아. 베스팅할 때 소리가 다르던데? 아, 저런 소리 내고 싶어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패스팅! 아, 소리 안 나네. 아, 저 때문에 잘 부르고 아, 저 때문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그러네, 저희가 더 얇구나. 끝에가. 아, 뭐야, 이제 아는 척 하지 마. 프로됐어, 프로.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잠깐 쉴게요. 오, 또 잡으셨다, 또. 어, 만세기 아니야? 만세기는 이가 센가요? 네, 이가 셉니다. 아, 만세기 처음 봐요. 아, 만세기입니다, 만세기. 진짜 특이하다. 이 찌러미가 머리 붙어있네. 그 예쁘다. 여기, 여기 히트. 뭐야, 뭐야, 뭐야. 히트요. 아, 역시 프로님. 프로듀서. 오, 뭐 옵니다, 지금. 야, 어, 만세기다, 만세기. 만세하라고. 이거 넣어야겠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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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하라고? 만세해요. 와, 진짜 팔파러네. 보통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은 만세기를 보면은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약간 잡어 느낌인가요? 일본에서는 먹기도 하는데 그다지 맛이 없더라고요. 아, 맛이 없어요? 색깔이 진짜 예쁘죠? 네. 지금 피 색깔 번복되는데 예쁜 피 색깔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세기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아까도 고등어 한 마리 걸으셨다가 아까 중간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혼자 무슨 말 하시나 했어요. 이거 어창이나요. 그럼 여기 메타 끝도 나오나요? 큰치는 않아요. 그런 대삼치들은 홀링바이트입니다. 오, 뭐예요? 왔어요? 와, 뭐 말하나 다시 왔어요. 오, 뭘까, 뭘까? 힘이 없는 걸로 봐서는 고등어나 오, 고등어 같다. 아, 만세기다. 오, 얘 예쁘다. 지금 만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던지시면 잡으실 거예요. 아, 그냥 던지면 잡혀요, 지금? 네. 아, 또 안 던질 수 없는데. 오, 뭐야? 야, 나이스. 만세기예요? 와, 지금 만세기가 엄청 많구나. 우와. 뭐야, 또 왔어요? 이야. 선생님, 뭔가요? 만세기. 만세기예요? 야, 만세기 진짜 많나 보다, 지금. 만세기 드세요. 맛있어요? 네, 맛있대요, 엄청 맛있대요. 맛이 없다고 해서 말해. 제가 만세기 한 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얘 약간 규모인의 좀 연어같이 생기거든요. 위에 갈기가 조금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냄새나요. 버려주세요. 오, 씨. 자, 여러분, 지금 잡았거든요. 걸레 있는데, 어, 빠졌나? 아, 빠졌다. 아, 빠졌다. 아니야, 아니야, 진짜 잡아냈어요. 카메라 켜다 빠졌네. 와, 비가 많이 오네. 비가 조금 많이 오는데, 조금 비 피했다가. 비가 많이 와서 비를 피하는 동안 150m 정도 건으로 이제 간다고 해요. 거기서는 가끔 참치도 나오나 갑니다. 더 뿌릴 수도 있다. 개승이에요? 물었어요. 아, 물었어요? 아, 만세기. 자, 여러분, 또 여기 사장님 또 오셨답니다. 오. 오. 또 만세기, 또 만세기.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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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줄탄 걸려, 인마. 자, 여기 또 왔습니다. 큰가요? 아, 만세기. 또 만세기일 것 같습니다, 뭔가. 만세기네. 어, 큰데요? 어, 뭐야? 두 마리 아니야? 우와, 아, 뭐야, 뭐야, 두 마리였는데. 오, 한가리 갔어. 우와, 대박, 역시. 두 마리를 잡아. 어, 어떻게 이러지? 이거 업무기 밑에. 어때요? 그냥 무겁기만 해요. 어, 뭐야, 섬체 아니야? 어, 만세기. 눈을 찔린 거예요? 아니야, 옆에는 문 것 같고. 아, 눈을 찔렀다. 어, 역시. 역시. 어, 섬체 같은데요? 제가 프라이터 지금 히트하셨는데 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어, 뭐예요? 다랑어인데. 어, 다랑어. 어, 다랑어예요? 다랑어다. 오, 뭐야, 어. 이야, 다랑어예요? 다랑어인데 참치통이니까? 우리가 먹는 참치통조림. 네, 네. 개가 얘로 만들어요. 이거랑 가쓰오부시 만드는. 아, 가쓰오부시. 얘는 보통 뭐로 먹어요? 아가비가 빠졌다. 어어, 벌써 손질. 김심쌤. 오, 윗물의 왕님께서 또. 와, 큰 거 같은데? 지금 크다고 하시거든요? 힘이 전혀 달라요. 가다랑어는 완전 힘이 달라요? 어, 뭐지? 아, 가다랑어다, 가다랑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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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커? 크다. 이야. 와, 힘 진짜 세다. 바다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천식분들은. 역시 달라. 던지면 나오는데요? 우와. 던지면 나오는데. 지금 어창 넣어도 될 거 같은데? 지금 벌써 거의 열대말이 돼요. 와, 다랑어 저거 진짜 맛있겠는데? 바삼치 말고 저거 해야 되나? 잡아야겠다. 제가 잡을게요. 캐스팅. 오, 진짜? 자, 저 윗물의 왕님께서 또 걸으셨거든요? 만세기, 만세기. 어우, 만세기네. 이제 만세기를 안 찍을라 그래. 자, 가지도 않아. 기회주의자 사람들. 오, 크다, 크다, 크다. 아닌가? 안 큰가? 너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이거? 어우, 큰데요? 펑 잡았어요, 펑 잡았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먼저, 오. 어, 다랑어 같아. 큰데? 어, 다랑어다, 다랑어. 다랑어. 어우, 진짜 힘 좋다. 그거 거의 다 와서 물었어요, 저도. 싱싱할 때 어창에 넣어줄게요. 아, 역시.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까 어부인 잡았을 때. 와, 쳐요. 아, 역시. 여러분, 제가 하당어를 잡았는데, 진짜 손맛이 너무 세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 잡아봤자, 뽑지 이런 거 잡아봤는데. 멋있다. 잡아줘? 아, 냄새 개난다. 아, 냄새 개난다. 아, 짱붙네. 자, 그 과장님, 프로님께서도 역시 옆에서 바로 만색이 하나 뽑으셨습니다. 책갈이 얘는 되게 형광이다.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자, 만색이 왔습니다, 만색이. 아, 이 빼기도 싫다. 자, 뒤에 프로님도 바로 오셨습니다. 오, 힘이 만색이에요? 자, 지금 삼치 뺏고, 가다랑어, 만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치 아니면 가다랑어도 집에 가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잡았어요? 잡았다, 잡았다. 오, 가다랑어. 오, 야, 나이스. 내려놔요, 내려놔. 브레이도 하고 됐습니다. 와, 멋있는데? 거기 근데 마스크에 피 튀어 있어. 자연한 사람. 은혜 씨, 이거 X빵님이라고 드세요. 브레이도 근데 얼굴에 피 계속 튀는데? 간격. 어부님 만색이에요? 아, 나이스. 아, 야. 계속 나온다, 만색이 계속 나와. 자, 지금 꽃게 저기 날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일 맛있겠다. 저기 달아와서 가보셨어요? 민물프로님인데 바다 진짜 잘하신다. 와, 달아와 또 나왔다. 바다 이제 앞으로 나오실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저는... 아, 민물이 더 재밌으세요? 민물프로예요. 하하하하. 오오오오오, 잠시 왔다. 오, 큰데? 오, 진짜 큰데? 오, 되게 힘들어하세요? 기대된다. 아, 이거 등깨기 된 거 아니죠? 아, 등깨기. 등을 걸어버리면 이제 좀 무겁게 더 느껴지는 거죠? 등깨기 만색일 수도 있는 거죠? 물이 걸린 것 같아요. 저기 있다. 아, 만색이에요. 하하하하. 등깨기 됐네, 진짜. 다 긴장했드네. 하하하하. 참다랑어 같은 만색이에요. 제가 잡은 것처럼 좀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성운아요, 펜치팬? 하하하하. 삼치도 좀 더 나오면 삼치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색이는 그만. 자, 지금 프로님이 뭐 또 잡으셨는데. 프로, 만색. 하하하하. 저 낚싯대가 기분 좋으라고 많이 휘는 거죠? 네. 하하하하. 왔어요? 아, 이따. 저 휘는 거 보니까 만색이네. 나 가다란 거 아닌가 안 잡아. 진짜 가다란 거에요? 오오오, 만색이야. 야, 이럴게야, 만색이. 아이고, 아이고, 떨궈대. 진짜 안 잡네. 가다란 거 아니야? 안 잡아요.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제 장수를 옮긴다고 하거든요. 삼치랑 고등어를 잡아본다고 합니다. 여기는 삼치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역시 프로님들은 뛰어갖고 여기 럭블럭 개꿀 빨고 있어요, 안에서. 하하하하. 오, 이거 안 되겠다. 오, 이거 안 되겠는데. 와, 다 잡고 있어, 다 잡고 있어.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선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역시 프로님들은 여기 우비 있고 바로 하고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낚시에 미친 사람들. 하하하하. 와, 이렇게 비 많이 오는데 프로님들. 오, 대단하시다. 와, 진짜 멋있다. 오, 잡으셨다. 잡았어요. 오, 삼치. 나가, 나가, 나가. 나 찍어야 해. 내 거 지금 터졌어. 아, 터졌어요? 오, 고등어, 고등어. 암막이라고요? 네. 어, 방금까지 떨었는데 안 떠네, 이제. 다시 한 번 떨게 해주세요. 오, 하하하하. 시원해요, 라이그는? 네? 아니요. 오, 삼치다. 어디? 잡아 올게. 라이그 화이팅. 아, 어차피 젖어가지고. 오, 멋있다. 오, 멋있다. 됐어요? 가져온다니까 한 거잖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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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가 여러분. 오, 만시창이 됐다. 와, 근데 대삼치는 얼마나 크고 힘이 셀지? 이거는 지금 보면은 한 4자 되는데. 메타컨 넘어가는 거는 힘이 엄청나서 망치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피를 뺀다고 해요. 어부니. 와, 이상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게. 들어왔다. 오, 있잖아. 아삼. 고등어 같은데. 아삼치. 저랑 바람이 너무 세서 이제 낚시 끝나고 이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이런 날씨에 낚시 안 하죠? 안 하죠.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아온 만세기랑 삼치 해가지고 가져가서 바로 은혜랑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삼치와 만세기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삼치와 만세기를 잡아왔는데. 자, 여러분 이게 삼치입니다. 삼치. 근데 이 삼치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생선이잖아요. 너도 삼치 좋아하지? 은혜가 생선을 많이 안 좋아하는데도 잘 먹는 생선입니다. 근데 이 삼치가 지금 대충 한 50cm 정도 되는 삼치거든요. 왜 저래? 거기서 손질을 해주셨어. 자, 그리고 이 놈이 바로 만세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만세기를 네이버 같은데 쳐보시면요. 막 이만한 걸 들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동해안에서 만세기가 안 잡혔다가 최근 들어 조금 잡힌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참치를 가져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참다란 거. 진짜 툰하더라고요. 그래서 툰하면 그게 6개월 정도밖에 안 자란 거래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어창에서 확인을 하고 바로 풀어줬습니다. 왜냐면 그 참치 150일 된 거 그거 쳐먹으면요. 야만인. 자, 그래서 이거랑 이 녀석을 먹어보도록 할 건데 뭘로 먹을까? 생각도 안 했어? 아,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 너 힘이 없어. 아, 너 요새 촬영할 때 개 빠져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고 곰팡이 분들한테 뭘. 나 오늘 촬영하는지 몰랐어. 항상 스탠바이 해둬야지. 놀러 가고 싶어. 아, 이 새끼. 리울도 안 나오네 진짜. 하악 마이씨. 오, 치겠다. 치겠어. 오오오오. 땜프시롬, 땜프시롬. 아... 미안해, 미안해. 요새 내가 갈병이 던져가지고 계속 밖에 나다니고 싶어해요. 콘텐츠를 제발 좀 같이 찍자 해도 진짜 찍으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요새. 여러분 그 댓글로 욕 좀 사주세요. 얘 욕 좀 지금 먹어야 정신 다 차림 그 타이밍이거든요. 운동이들 떠나봐야 알겠지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갑자기 왜 나한테. 혼나야 돼 아주 넌. 그럼 내가 뭘 할지 정할게요. 자, 요 삼치는 이미 손질이 됐으니깐요. 살 많은 부위만 딱 써가지고 보통 삼치를 구이나 조림으로 많이 먹잖아요. 자, 근데 저는 한번 얘를 오븐에 넣어서 한번 요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오븐으로 한번 해먹고. 난 구이 먹고 싶어. 너 구이? 그럼 너 남은 그 짬 처리하는 걸 네가 구이를 해서 혼자 카메라 켜지 말고 알아서. 예, 예, 예. 뒤지실래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요 만색이랑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얘는 이런 식으로 토막을 딱 내가지고 에어프라기 한번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맛이 없고 비린 거는 싹 다 에어프라기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럼 거의 성공을 하는데 저번에 강준치에서 먹었을 때 에어프라기 돌렸는데 개잡내 개쩔게 나더라고요. 너 먹어봤나 그때? 아, 너 그때 내가 라가리 못 열게 하던 시절이었구나.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은둥이들 한 명도 없고. 그럼 말 안 할게. 오케이, 나는 땡큐지. 오케이, 내 거지 다. 말하지 마. 너 지금 말할래 하지? 말하지 마. 아니, 맨날 근데. 말하지 마. 그럼 이제 다 떠나갔어. 뭐가? 곰팡이랑 은둥이들. 하, 참. 은둥이분들이 곰팡이로 넘어오지. 어떻게 떠나가냐? 다 떠나가. 왜냐면 내가 채널 8권거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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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해 그냥. 자, 그럼 그래서 삼친은 이미 손질이 돼있어서 개꿀싸꿀 리발꼴이고. 재밌지? 아니. 이거 싫어? 너 한 번 해봐 재밌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개꿀싸꿀 리발. 자, 형 만색이를 지금 바로 손질해볼게요. 그럴려면 바로. 날아가. 아, 목욕하러 가셨지. 뭐 날아가라야. 그 날아가라 아니거든. 프라이어 가래. 하나, 둘, 셋. 워터야. 조조조조조조. 근데 보면은 얘 미끼가. 아, 미끼래. 미끼 미끼. 비늘이 없는 것 같아. 아, 있는데 진짜 얇다. 오, 잘 비켜줘. 안 해. 오, 개 재밌어. 안 해, 안 해. 헐.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기분이 너무 좋다. 진짜 이제 다 맞잖아. 우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거 봐봐. 색깔 완전히 다 바래졌지. 그럼 너 좀만 해볼래? 아니.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비닐 벗긴거든. 플라이어 가래. 이 얼굴이 귀엽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아니, 무서워. 뭐야? 귀엽다며. 너랑 닮았다. 이거 머리가 토마토 한 것 같아. 어? 어, 눈이 비슷해. 썩은. 자, 얘네는 뭐 포를 떠주는 게 아니라서 손질 간단합니다. 여기 겨드랑이 사이로 그냥 해서 대가리 라사. 삑. 사무라이. 안에는 내장 한 번 더. 워터. 다 빼버려. 다 빼서 조절. 오우야. 쉐더 펀. 우와, 냄새 개나. 우와 씨. 우리 집 뭔가 수산물 시장 같아. 수산물 시장 같아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고 다 그런 거를 너는. 아, 뭐 맨날 가스라이크가 어찌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갈기도 라사. 홀. 핑킹가위 하는 것 같아. 홀 조금 남았는데 너 한 번 해볼래? 은혜야 거의 다 1cm 넘었어. 너 이거라도 한 번 좀 잘라볼래? 어때? 한 번 잘라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아해? 너 지금 고민해서 좋아하는 거지? 응. 은혜야. 염 좀 오나마거든. 염 좀 먹어. 너 어떻게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한 번 해보는 것도 다 보지 않는데. 아, 못 알아. 라사. 우와, 이거 봐. 내가 이때까지 지느러미 자른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있어. 밑에 또 있다, 밑에 또 있다. 은혜야. 한번 해볼래? 벗어. 라사. 너 뭐 할 거야? 사무라이. 자, 그럼 그러면 여기까지 갈비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 위에는 안 돼. 뭐를 우리 엄마한테 짬 차릴 거야. 장모님 말고. 라사. 그리고 여기 꼬리 딱. 자, 이거 먹을 거야. 맛있겠지?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넣는 거거든. 김밥처럼 먹어. 되게 잡아서 먹어. 뜯어 뜯어.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어.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지? 진짜 먹어야지. 방송이 장난이야? 유튜브 쉽지? 아, 이런 거 하려고 너도 하고 싶어서. 근데 너 진짜 못한다. 위협적이지가 않아. 되게 무서운데? 너가? 쉽지?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빨리 끝났어. 너무 3절, 4절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음. 원래 여러분 이게 5절부터 다시 재밌어지거든. 알겠지? 계속하면 또 재밌어지는 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구하는 걸지? 은혜야, 이건 어떻게 해? 아직 3절이었어. 아, 뒤에 꼽아져 재미없다. 3절들이 뭐야? 나 안 할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는 여러분 일단 올려둘게요. 나중에 어디 뭐 통발해 놓거나 쓸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삼치. 이 삼치도. 어, 무섭다, 이가. 삼치, 이 한번 먹어봐. 아, 뭐 내가 알려주니깐 보내줘. 우와. 이 삼치가 낚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냄새나. 무슨 냄새나? 입 냄새. 삼치 입 냄새지? 어. 얘네 낚시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얘네 낚시할 때 던지잖아? 있는 힘껏 감아야 돼. 얘네가 시속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은. 아, 막 빨리 도망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낚시대가 풀리는구나. 바늘터리 범이구나. 너 일로 와봐, 이 개래키야. 자, 그래가지고 삼치를. 자, 여기로 가서. 오, 왜 이렇게 잘 잘려? 오, 기분 좋아. 헐. 헐, 은혜야, 은혜야. 반, 반 남았어. 너 한번 잘라볼래? 요렇게 해볼래. 어떻게, 어떻게? 커팅 시카. 하나.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자, 여기서 제일 맛있는 요 부위. 그래서 요 두 부위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저녁식사. 아, 우리? 어. 아니면 어머니? 배흥망가세요. 어머니 짬철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담나? 나, 어. 너 지금 방금 입 벅크거리는 거 너 돼지라서 그래라고 말하려고 했지. 어. 퇴이. 어, 잠깐만. 렌즈에 침 묻었어. 으쒸. 아아아아아. 자, 그러면 일단 5분 구이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삼치가 되어있는데. 아, 이거. 어이구야. 감살 당할 뻔했네. 자, 얘네도 위에를 봐. 우와. 은혜야, 은혜야. 은혜야 알겠어. 한번 해볼래. 자, 그리고 요렇게 칼집이 나있는데 요정도 칼집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요렇게 엑스자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디지털 엑. 아, 내가 하려면 아이씨. 디지털 엑스. 이렇게 신나게 하면 안 돼요. 약간 신나고 안 신나는 그 중간에. 디지털 엑스. 잘하지? 참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쪽에 한 번 더 요렇게 엑스자 내주고. 바로 디지털 엑스. 으. 자, 그리고 여기 사이를 열어버려. 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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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루츠루츠라고. 또 그런 거 안 해. 살 한 살이라서 내년에 서른 두 살이니까. 하는데 또 이제 눈 뒤집어서 루츠루츠라고 하겠지. 아니, 근데 나 저기다 캡사이싱 뿌리건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그럼 거기다가 다시 다른 카레가루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카레가루. 맛있겠지? 카레를 소금 넣듯이 조금만 뿌려. 꼬집으로 해야지 꼬집. 이거 해봐. 라레, 라레, 라레. 하하하하하하. 야, 잠시만. 라레, 라레, 라레. 하하하하. 라레, 라레. 나 너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소금 조금 넣어야겠지? 아니. 루트루트? 아, 안 와. 안 와. 아, 안 와. 뭘 넣어야 돼. 아, 그냥 이거 넣어. 그래, 네가 이렇게 해줘야 내가 이거를 살릴 수 있다고. 루트루트 할 거잖아. 안 한다고 그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으, 롯됐다. 나라만 지켜보세요. 내가 달려야 된 거잖아, 온전히. 어. 알지? 근데 나 개그맨 준비했던 거. 난 멍석 깔아주면 다 하게 돼있어. 하하하하하하. 꼭 표정이 이렇게. 아, 해야지. 표정으로라도 살려야지.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게 후추 뿌려주고. 자, 여러분 요런 그릇에다가. 로리로리. 하하하하. 넌 틀렸어. 롱니로리. 하하하하. 자, 요 롱니로리를 찢어버려. 여기다 이렇게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올리브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살짝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자, 요 X자 있죠? 자, 여기다가. 자, 요 마진단을 이렇게. 너무 많이 넣지마. 아, 많이 안 넣어. 여기도 다 이렇게 넣어. 이걸 뿌려주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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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는 걸로 뭐라고 하지마. 말이 많으니까 당연히 절 수밖에 없어. 어떻게 안 절고 계속 얘기해. 그러면서 나한테 자꾸 뭘 가? 뭘 가? 나는 요만큼 말하면 이만큼 저는 거고. 너는 요만큼 말하면 요만큼 저는 거잖아. 어쩌라고? 방호동 저렇지? 어쩌라고? 내 니 코 쪄라고 오라고 했지? 그거 내 유행어인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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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쪄라고? 하하하하. 코니까 약간 난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맞아? 하하하하. 자, 여기서 코이를 이렇게 싸줘야 돼요. 자, 얘 바로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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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열어봐서 들어가라. 다다버섯 200도씨에서 자 10분 정도 바로 할게요 보아야 자 바로 만세계래키 가자 아 여러분 그리고 저번에 싱만이 삼사 싱 싱만이 삼삼 싱만이 상만사상충 상만이 심장사상충 이거 보시고 싱만이한테 무슨일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시더라구요 그게 아니라 10월 1일에 싱만 싱만 싱만이가 심장사상충 약을 먹은 날이에요 싱만이 어디있어 건강하다는 거 보여주죠 보이시죠 여러분 건강히 자고 있습니다 건강해요 자 여러분 다음은 만세기입니다 제가 만세기도 똑같이 흠을 내줘야 돼요. 층! 디지털 엑스 재미없네.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뭔데? 다음은 네 차례란 걸. 자 갑니다. 층! 디지털 엑스 형 다 와? 똑같은 사람이 되군요. 댓글 못 봤어? 역시 끼리끼리 결혼하는구나. 명신 둘이 나왔구나. 그런 악플이 있었단 말이지? 악플 아니고 좋아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X자 쳐놨으면요 얘 들여버리고 얘 저 멀리 꺼지고 판매기 일로 와요. 아 여기 물 같은 거 있는데 괜추네 괜추 니가 딱 아 뭔가 되게 거칠다. 내 거친 생각과 그냥 노래방송 해 그럼. 어쩌라고 우리 로로 이혼하자고 자 이게 오이를 쫙 이렇게 깔아주고 얘를 살짝 이렇게 버무려줍니다. 어쩌라고 할 거야 그냥 할 거야. 그거를 아직 기억해주시는 분이 있었어. 조조조조 내 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쿠렉쿠렉 이렇게 했잖아. 잠깐 지나간 유행화라고. 그럼 너 이거 쿠렉쿠렉 한번 해. 이 다진마늘을 또 여기 X사이에 넣어야 돼요. 쿠렉쿠렉쿠렉 자 이렇게 했으면 지금 바로 따라 따라다 빨리 빨리 만세기로 머리 쳐버리기 전에 얘네가 이 소리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들어 가라 구라에요 들어 가라 싱싱싱싱싱싱싱싱싱싱 싱싱싱싱싱 달아버려 오빠 야 근데 이거 다 된 거 같은데 근데 좀 탄내놔 열어봐서 어 아직 안 내버렸어 한번 확인해보자. 야야야 조심해. 야 그렇게 하지 마. 야야야야야야야. 야 비켜. 사람 뺀다 이렇게. 자 열어 보도록 할게요. 아직 한참 남은 거 같은데 야 이거 뭐야 살짝 열어두고 할까. 그래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불안치고 있는 에몰티가 안 된다고 했어. 열어버섯. 이거 보세요 은혜 개 빠졌죠? 열어버섯도 안 하고. 누른다. 어어 쏘리. 바다버섯. 은혜 개 빠졌죠? 닫아버섯도 안 하고. 10분 더? 응. 눌러버섯. 야야야야 나와. 10만 상장축 맞을래? 자 여러분 지금 에어프라이구이 다 된 거 같거든요. 바로 열어볼게요. 열어버섯. 자 여러분 5분도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지금 다 된 거 같습니다. 바로 취소 때리고 열어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세기 에어프라이구이 와 3시 5분 거기가 와서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만세기고 요게 3시입니다. 인트로나 따주세요. 비틀 비틀 제껴버리는 사보미션. 아니야 아니야. 아니 불금 넣어야지. 알았어요. 그럼 뭘로 해줘? 발라드 같은 거? 난 축구 박스잖아 별명이. 펑크 박스. 펑크 박스 원하시는 음악의 버튼을 골라주세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1번부터 50번까지 있습니다. 아무 번호나 대주세요. 3번. 3번 입력됐습니다. 인트로 따주세요. 카메라 내리세요. 어쩌라고 비방조 또 받아주길 원하. 여러분 지금 바로 먹어볼건데 삼치 먼저 먹어보자. 우와 요건 먹어보자. 자 요거 삼치 바로 먹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삼치 먹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맛을 아는 거니까요. 냄새 일단 리지입니다. 초베르. 와우. 개맛있어. 역시 삼지는 삼치야. 자 카레 쪽 이거 먹어보자. 자 그럼 카레 가루 바로 먹어요. 초베르. 카레랑 생선이랑 너무 잘 맞아. 너 먹어봤어? 응. 왜 이렇게 가까이서 찍는 거야 뒤질라고? 우와 너 먹어볼래? 응. 너무 잘 어울린다. 야 이 카레랑 생선이랑 나는 이렇게 잘 어울리는 줄 몰랐거든요. 먹고 맛 평가 해줘. 빠르게 해줘. 뜨거워. 내가 불어줄게.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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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안 먹어. 좋아 살살살살. 씻어줘. 야 너무 한 거 아냐? 쭈룩쭈룩. 괴맛있지? 요리 같아. 그럼 요리를 한 거지 우리가 뭐 한 거야 리발레키야? 아니 생선을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 모르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어떤 맛인지 설명해줘 그냥.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거 하고 싶어. 아 뭐가 어려워 이게. 아니 어떤지 말하라니까 빨리. 유의해주고 싶으세요? 빨리 어떤지 말하세요. 오징어 맛. 와 근데 밥이랑 먹으면 여러분 이거 거품 뭡니다 진짜. 초배. 밥 있어? 없어 없어. 뭐야? 일로 와봐. 아니. 한 번씩. 아니 이거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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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런 거 하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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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살림을 네가 하려는 그게 없잖아. 이건 너 탓이 아니고 내 탓도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같이 콘텐츠를 찍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는 욕 먹는 거야. 아니야 욕을 왜 먹어. 이런 두부가 많은데. 여러 버섯. 아 욕 개 처먹겠다. 받을게요. 야 너 왜 요리 안 해. 약밥인데 이거. 약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시 볼까 약밥인지. 괜찮습니다. 밥은 뭐 로두기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뭐 그런 거 먹으면서 지내도 되고 아니면 밖에 사먹어도 되고. 쌀이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요리를 하는데 밥이 없다. 그래서 요리만 처먹어요. 뭔지 아시겠죠? 된장찌개 나오잖아요. 된장찌개랑 김치만 먹어요. 쌀을 안 먹어요. 아메리카스타일. 잠깐만. 짜증나게 하네. 아니 차에 쌀을 지금 한 달 내내 싣고 다니잖아. 그걸 니가 안 들고 오잖아. 잠깐! 왜 쌀을 내가 꼭 들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나는 무거워서 못 들어. 니 지금 53cm 어깨를 가진 여자가 할 말은 아니잖아. 너 이리로 와 불러. 너 햇반 졸라 쳐먹잖아. 롤라라고 해. 나 진짜 짜증나가잖아. 여러분 그러면 은혜에 기분도 풀어줄게요. 안 먹어. 나 먹을게요. 후루초루. 삼찌 맛인데 정확하게 봐야 되자면 삼찌 오븐구이가 삼찌 구이랑은 좀 다른 맛인데 훨씬 더 습기가 있고 뭔가 축축하고 맛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카레향이 살짝 들어오고 다진마늘 향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나 이번에는 만세기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은혜야 겉으로 왔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맛이 없어 보여. 아 맛있을 것 같은데? 참 하러 먹어요. 후배르. 맛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맛이 비리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 만세기는 피를 안 뺐었거든요. 그냥 한 거였는데 진짜 괜찮은데? 후배르. 삼찌랑 똑같은데? 너 먹어봐. 뭐라죠? 아니. 후배르. 어떠세요? 응. 현찌지? 응. 생선 맛인데? 그냥 생선 맛이지. 비린내 하나도 안 나지. 보통 이 만세기를 잡고 나서 나시꾼들이 좀 꺼려하는 게 뭐냐면은 약간 비린내가 나고 그래서 거의 다 그냥 방생을 하신다고 해요. 잘 요리로 안 먹는다고 하는데 뭐 에어프라이즈 있으신 분들은 요새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드셔도 진짜 괜찮으세요. 에어프라이즈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사줄 거야? 사줄 거냐고. 저희 애순이 드리겠습니다. 애순이. 저거 거의 1980년대생이거든요. 애순이 드릴게요. 이거 진짜 거부감매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많이 찍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초배렘. 야 은혜 너 크게 먹어 봐. 삼찌보다 더 많다. 아니 너 뭐야? 별로였어? 거짓말 한 거였어, 방금? 아니 나 원래 생선을 잘 안 먹어. 우리 어제 생선구이집 가서 생선 먹었잖아. 도용이. 도용이야. 미적하는 거 봐. 도용이. 이것도 타임라인 걸고 은혜님 너무 끼워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버릇 나빠져, 진짜로. 그런 타임라인스 누르고 자기가 진짜 개운 줄 알고 좋아가지고 응 나 귀엽대 하면서 자기 전에도 응 나 귀엽대 이러고 버스하고 하다가 할아버지한테 자리 안내한 다음에 응 저 귀엽대요. 응 다 귀엽대요. 한번 보여줘 봐. 아 저 귀엽대요. 형 귀엽네. 아. 왜왜왜왜. 진짜 의식하지 말라고. 또 이런 거 또 해가지고 막 헌터팡님 은혜님 귀여워하시는 거 잘 보이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럼 방금 그 타임레스 찍어서 설레는 구간이라고 해주세요. 알으셨죠? 응 싫어 싫어. 귀엽네. 아 나 진짜. 그러면은 이렇게 먹어보자. 이거 만세기 여기 두고 이거 삼치를 같이 해서 먹는 거야. 생선교잡이지. 초배량. 와 이거 진짜 밥 오네요. 약밥 먹자. 배아파. 하하하하하하 예진. 특BOX ho c학워두어.